희 0-3년생의 황진하 첫째 게임 출발을 받고, 강한 공격 장어기계에서 좀 더 1939 우위에 있지 않나.. 한 생각을 합니다 군정원의 서비스 대각선 공격이 먹히면서 다시 crashes from 5명 힘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구요 강한 탑스피나기оч ages 3의 포인트를 올렸다는 빠른 점수를 원하는 두 선수 인간 헤 thighs 짧게 대각선 찔러놓으면서 다시 한 번 포인트를 올리기 빨리 적응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뭐 리시브가 완벽하지 못하겠 점이 날 때마다 양 팀의 선배 선수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과감하게 보내주는 모습이에요 3대3 동점 짧은 리시브 받아내지 못하면서 다시 4대4 동점 긴 서비스 이후에 이어지는 랠링 백핸드 당황에 밀어넣으면서 김정원의 포인트 스코어는 5대4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원의 리시브가 넘어가지 않은 스코어는 6대5입니다 방안타 스팬! 김정원의 득점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백핸드가 길게 벗어나면서 황진하 스코어는 8대5입니다 대각선 잘 찔러넣었습니다 황진하의 득점 충분히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2구부터 강한 공격으로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김정원 요즘 추세가 또 약간 이런식으로 흘러가는 것들도 있죠 강한 탑스픈으로 첫번째 게임을 마무리 두번째 게임 황진하의 서비스로 출발합니다 강하게 공격해 봅니다만 벗어납니다 강하게 공격해 봅니다만 벗어납니다 긴 서비스로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황진하 강한 탑스픈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강한 탑스픈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스콘 2대1 이번엔 백핸드 푸시로 포인트를 올렸던 황진하 이제 막 시작했다고 해도 됩니다 자, 이번 리시브 직선 보내 봅니다만 이걸 황진하가 받지 못해 3대2 강한 탑스픈 공격해지기 눌irst 설비 솜 하나뜰 소비스 대, 물론 높은 적 변 상. 굉장히 백핸드. 강한 탑스팬. 마무리를 짓는 김정환. 만들면서 스코어는 5대5. 커트성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득점까지. 아쉬운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김정환 다시 한번 서비스. 깊은 코스 찔러내면서. 엣지 또한 네트 또한 이 경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황진환의 서비스. 짧게. 강한 탑스팬이 이번에도 벗어납니다. 하더라도 그거를 여기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황진환 선수의 능력이거든요. 황진환 선수도 그만큼의. 준비합니다. 네트 맞고 벗어나면서 김정환의 득점. 이번에도 엣지입니다. 행운의 여신이 김정환. 황진환의 서비스. 강한 탑스팬. 몸을 꺾어내면서 김정환이 포인트를 접습니다. 김정환의 서비스. 맞지 않으면서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납니다. 김정환의 서비스. 김정환의 서비스. 김정환의 서비스. 김정환의 서비스. 김정환의 서비스.